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자 현대문명은 여러분 과학에 이런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너무나 편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컴퓨터라든지 핸드폰 같은 걸 사용하시면서 저도 가끔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이 기능 저 기능을 다뤄보면서 어떻게 이게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때가 꽤 많거든요. 현대문명은 과학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의 산물득택에 과거의 기족이나 왕보다도 훨씬 더 윤택한 생활을 현대인들 거의 전부가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현대인이 된다는 것은 과학을 존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그 여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국민들의 민도가 높고 또 교육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과학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참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과학을 깔아 뭉개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내놓고 이렇게 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부정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점잖은 체면에 그렇게 부르기보다도 그냥 선관이 대변인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점잖고 제 자신이 또 마음이 좀 편합니다. 제가 참 한 번 지금 공병호 tv의 콘텐츠가 한 1만 2, 3천 개 정도 올라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찾기가 참 그래도 쉽지가 않은데 권호영 변호사님 그런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한 번 찾고 싶었던 콘텐츠가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 전자개표기에 대한 기술적 분석 윤여길공학박사님이 이게 아마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한 5월 6월 정도에 아주 이 노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을 해서 3부작으로 내보냈던 내용입니다. 이 윤여길 박사님은 조지아택공학 박사시고 육사에서 교수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1세대 컴퓨터 전문가들입니다. 컴퓨터를 여러분 1세대에 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공병호 시사대담에서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걸 보시고 이렇게 논평을 하셨네 소프트웨어로 연산을 조정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대한민국의 선거를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신뢰형의 상태로 만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윤여길공학박사님이 그때 대담에 나오셔서 하신 이야기 가운데서 복잡한 부분을 다 제외하고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1세대 컴퓨터 전문가 하시는 말씀이 컴퓨터를 통과한 모든 숫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과해 가지고 어떤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제어하는 연산 프로그램에 따라 얼만지 숫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노학자의 의견인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합니다. 일명 전자투표기입니다. 그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적 측면을 갖고 있지만 그 투표지 분류기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이 LG전자에서 납품한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하는 컴퓨터인 겁니다. 전자개폭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나은 거죠.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기계에서 촤악 이렇게 세지만 그걸 제어하는 것이 바로 LG전자에서 납품한 아주 슬림형 LG노트북이 있는 거죠.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그냥 전자개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정직한 표현입니다. 이 윤여길 박사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를 통과한 숫자는 믿을 수가 없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 참 사전투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자개폭이 투표지 분류기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다음 또 여러분들 권호영 변호사님이 또 올린 것이 수학은 100경분의 1초 단위의 연산으로 원자 분자 전자의 세계를 관측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기초입니다. 이번에 2023년도 노벨 물리학상은 100경분의 1초의 빛으로 전자세계를 관측하는 데 기여한 학자 세 분이 받으셨네요. 권호영 변호사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6억 8천만 불의 1회 항률인 2020년도 인천년 수월 국회의원 선거 결과 수경분의 1회 항률력만 가능한 2020년도 제21대 총선 결과를 그에 대한 수학적 통계학적 분석 결과를 무시하였고 일견하여 분별되는 위조축조제로 교체한 선거 무효소송의 증거를 무시하고 기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허병기 교수님 프랑스에서 젊은 날 학위를 하셨는데 허병기 교수님이 이제 여러분 왜 더 카르텔이라는 두 번째 선거 부정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셨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병기 교수님이 연세가 되셨지만 굉장히 이렇게 맑게 생기신 분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공학도 스타일로 생기신 분인데 이제 허병기 교수님이 가장 크게 기여하신 분이 뭔가 아니까 수학적으로 2020년도 4.15 총선에 득표수 조작을 증명해낸 겁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증명해내신 분이고 그다음 제가 즐겨 인용하는 제야 전문가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공식 자료를 여러분 분석해가지고 그 자료 안에 내장된 득표수 조작 공장 일명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조작값과 규칙을 찾아내는 데 기여하신 분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여러분들 접근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다음 재검표장에서는 재검표에 등장한 모든 투표제들이 사전투표 당일투표제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새로 갈아치운 위조투표지로 투표함을 채운 다음에 제출한 것은 이제 그 재검표장에 참여했던 변호사들뿐만 아니고 수백 명의 대법원에 속한 부장판사와 대법원 직원들이 다 그 현장을 목도한 겁니다. 다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죠. 이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은 최초로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조재연과 천대엽과 이동훈이 내렸던 그 엉터리 판결문에 적혀 있는 그들의 근거는 허병기 교수님의 수학적 증명에 따르게 되면 바로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선거 결과가 등장할 수 있는 그 확률이 6억 8천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월 뿐만 아니고 전국의 여러분들 그렇게 희한한 사전투표만 하면 더불당이 항상 승리를 하고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오차값이 그렇게 큰 그런 어마어마하고 해기망측한 결과가 나올 확률은 2020년도 4.1의 총선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백경분의 1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백경분의 1인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수학적 변칙과 통계적 변칙을 다 깔아뭉개고 그 과학을 깔아뭉개고 그냥 조재연과 천대엽과 이동훈이 대법관들이 갖고 있는 법 해석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원고 측이 소송 기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런 것은 수학적 증명 그다음에 제가 자주 즐겨 보여드린 것은 자료의 특성 그런데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 장비 물품은 특별한 것들이 아니었고 특별한 흉악범들이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나름 공직자들이란 사람들이 부정선거을 저지르고 이것을 덮는 역할을 수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 대법원에 속해서 밥을 먹고 사는 부장판사 외에 수백 명의 대법원 직원들이 다 재검 표장해서 작업을 하면서 이걸 다 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런 증거물들을 신권다발 같은 사전투표지들을 이걸 다 목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겁니다. 밝혀졌고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낼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저의 손을 떠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던데 전규재 씨가 한 말씀을 하셨네요. 이게 이제 아마 전규재 씨가 온 국민이 봐야 될 충격 다큐멘털에 대해서 댓글을 남겼네요. 민경욱이 다 까봤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행일 건데 민경욱 대표 주장입니다. 정규재 선생님 제가 재검 표장에서 까는데요. 다 가짜표입니다. 정규재 선생님은 직접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까. 기자가 아니신 모양입니다. 저는 현장을 중시하는 방송 기자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경욱이 다 까봤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민경욱이 다 까보니까 거기에 박주연이도 있었고 거기에 여러분들 권호영도 있었고 거기에 윤용진도 있었는데 다 여러분들 모든 투표지가 다 재검 표장에 다 등장한 것이 다 가짜표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요즘 보면 완악하다는 이야기를 참 사용하기가 쉽네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자신이 실수나 실책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사람도 다 실수나 실책을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아마 정규재 씨는 갈 모양입니다. 민경욱이 다 까봤습니다. 가짜표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경욱이 다 까봤는데 모두가 다 가짜표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가짜표를 다 왜 집어넣겠습니까. 표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덕교수를 조작했던 거죠. 그거를 이렇게 끝까지 뭐죠. 정규재 씨가 참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본인이 철학가 출신이니까 철학가답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장을 펼치네요. 어떻게 이렇게 과학을 이렇게 깔아뭉개는 사회가 됐는지 다른 것보다는 참 기준이나 잣대가 선학의 기준 정의와 부정의의 기준 공직자의 기준 분류법과 합법의 기준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참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사회라는 것이 앞으로 치르게 될 비용들이 본격화되면 그때서야 그 양반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것이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선거 부정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잘 해부한 도덕놈들 시리즈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소개했던 김동주 교수께서 역사학과 신학을 잘 이렇게 조화시켜서 세계사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건을 통사 형식으로 정리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이 조금 묵직한 책이지만 가벼움을 띄워넘 그런 욕망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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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